핑크퐁 코기 코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아,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바쁘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 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응,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따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응 마이언!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움직이면 안 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오, 폴이 뭐, 폴?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오, 빌리 어쩌다 벌에 쏘인 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파 빨리 안 아프게 줘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 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응? 그래?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아우, 따끔 빌리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하, 아파 아하, 아파 아하, 아파 아하, 아파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아하, 아하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재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키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핑크퐁? 숲속을 달려 달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키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일론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키 아이야 아이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이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 줄게요 고마워 포키 앞으론 조심해야 해 여보세요 포키 병원입니다 선생님 꼬마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마구 뛰어요 안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다섯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내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팔을 쾅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쾅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한 꼬마 포키봇 쿵쾅쾅쾅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한구마 포키볼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엉덩이를 꾹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포기의 병원놀이 감기에 걸렸어요 포레스트 빨리 출동하자 응 좋아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출동해요 핑크퐁 니니모 무슨 일이야 호기 그게 말이지 니니모가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어서 치료해줄게 열이 너무 높아 열이 내려가도록 차갑게 해줄게 다음으로 주사를 놔줄게 저 살짝 따끔해요 정말 잘 참았어 니니모 고마워 호기 호기 어? 아빠 포레스트 어서 마이언에게 가보자 그래 호기 마연, 손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뜨거워 많이 뜨거웠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먼저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자 데인 곳이 빨리 났도록 밴드를 붙여줄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아빠 제니가 크게 다쳤나 봐 호기, 출동하자 응 아빠 제니,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지 많이 아팠겠다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X-ray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이런, 제니 팔에 금이 갔네 뼈가 금방 붙을 수 있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좋아 응 이제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줄게 응 제니 체류 끝 제니,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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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오븐에 머핀을 굽다가 앗 뜨거워 손을 태웠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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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조조? 방 안에서 놀다가 수은, 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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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꼭 하고 장난감을 밟았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아이야 아이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핑거펌? 화장실에서 씻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후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이온 강한 우유를 마셨더니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후기 핑크퐁 호기와 노래해요 여보세요 여기는 포키 병원입니다 꼬마버스가 길에서 마구 뛰어요 에?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다섯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내 꼬마버스 내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바퀴를 쿵팡팡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 꼬마버스 제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창문에 쿵팡팡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안 돼요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어? 안 돼요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의사 선생님 버스들이 길에서 또 뛰어요 네 두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거울을 꽝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한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꿍쾅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호기의 이야기 극장 아야 아야 나 좀 도와줘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호기 호기 제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응 응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무릎을 다쳤어 많이 아프겠다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사과를 따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랬구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땐 꼭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붕대로 감아놨으니까 곧 나올 거야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물론이지 발가락을 이렇게 다쳐버렸어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신나게 숲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 저런 뛰지 말고 천천히 다녀야 해 자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 놓으면 곧 나갈 거야 고마워 호기 마이온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물론이지 손등이 이렇게 부어버렸어 저런 많이 아팠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꽃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벌한테 손등을 쏘이고 말았어 아이고 아파라 저런 벌에 쏘일 수 있으니 밖에선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약을 발랐으니까 곧 나을 거야 고마워 호기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물론이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다 버렸어 저런 정말 따갑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잠깐 누워 있는다는 게 잠이 들어 버려서 햇볕 아래에 너무 오래 있었나봐 얼굴이 너무 뜨거워 햇볕이 강한 날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써야 해 얼음 주머니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곧 나올 거야 고마워 호기 이렇게 친구들에게 벌어진 작은 소동들 때문에 조금씩 다치긴 했지만 정성껏 치료해줬으니까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해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제니 무슨 일이야 제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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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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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andid 하나 숲속을 달려 달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일론?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누가 다친 친구들을 치료해 줬을까? 1번 마이언 2번 포키 3번 호기 정답은 바로 3번 호기야 바로 나 호기가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었지 친구들도 아픈 곳이 있다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야 해 알았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후후 안녕 안녕 호기의 병원놀이 놀다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출동하자 응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저런 그래서 호기 났구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괜찮아질거야 내가 도와줄게 호기 자 봐봐 괜찮아 핑크퐁 잘하고 있어 자 자 다 됐다 핑크퐁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호기 빨리 제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응 응 제니 저기서 피가 나 호기 응 응 우와 따비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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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내가 상처가 싹 나는 연고를 발라줄게 으응 응 호기 자 고마워 포레스트 응 고마워 포레스트 제니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으응 반창고를 붙여줄게 으응 으응 하하하 제니 정말 잘 참았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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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키가 발을 다쳤나봐 지금 바로 출동하자 으응 출동 으응 으응 으하하하 코키 괜찮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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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키 많이 아프지 으응 우리가 치료해줄게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 엑스레이로 확인해보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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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응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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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뼈에 금이 갔어 아하 포키발을 붕대로 고정시켜주자 아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붓기 쉬울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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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 무서웠을텐데 정말 잘 참았어 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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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키, 포레스트, 정말 고마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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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놀이하자 하하하 하하 펠로키라토르 크아 프라키오사우루스 크아 푸테라눈 크아 트리케라톡스 크아 티렉스 크아 오예 오예 넷 마리 공룡 쿵 쿵 쿵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브라키오사우루스 크아 푸테라노돈 크아 트리케라톱스 크아 티렉스 크아 오예 넷 마리 공룡 쿵 쿵 쿵 야코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푸테라노돈 크아 트리케라톱 크아 난티렉스 크아 오예 세 마리 공룡 쿵 쿵 쉿 쿵 쿵 네 참깁 위라 오늘은 춤이 충동 iğ 푸테라노돈 핥 트리커 쇼릑 크아 오예 세 마리 공룡 쿵 쿵 꽝꽝꽝 진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 티렉 한 마리 공룡 꽝꽝 진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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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